안녕하세요 박홍메이입니다 오늘은 무리하지마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무리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라는 표현에 나오는 중국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엔치앙입니다 미엔치앙 일본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일본어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본어에서 미엔치앙은 배인교 공부하다는 뜻이고요 중국어에서 미엔치앙 하면 가까스로 하다 억지로 하다 간신히 하다 혹은 마지 못하다 느끼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라고 할 때는 비에 타이 미엔치앙라 혹은 부야 타이 미엔치앙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미엔치앙 뒤에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비에 타이 미엔치앙지지라 하면 똑같이 무리하지마라는 뜻이 되지만 너 자신을 너무 강요하지마라는 뜻으로 무리하지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리지야 할라마? 비에 타이 미엔치앙지지라 자 예문 더 볼까요? 술좌석에서 술을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라는 표현 부야오 멘치앙 허지옹라 부야오 멘치앙 허지옹라 라고 하면 됩니다 뭐 뭐 억지로 하지마 할 때는 부야오 멘치앙 뒤에 그 동사를 붙이면 되고요 억지로 약을 먹지마 라고 할 때는 부야오 멘치앙 치야옹라 부야오 멘치앙 치야옹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마 라는 표현 하기 싫다 할 때는 부샹 쥬어 부샹 쥬어 라고 하면 되죠 부샹 쥬어 억지로 하지마 치오 비에 멘치앙 라 부샹 쥬어 치오 비에 멘치앙 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이해되셨나요? 리지야 할라마? 이제 발음 연습 들어갈게요 발음 연습할 때 함께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부야오 타이 멘치앙 라 부야오 타이 멘치앙 라 비에 타이 멘치앙 라 비에 타이 멘치앙 라 자신에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비에 타이 멘치앙 치지 라 비에 타이 멘치앙 치지 라 술을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부야오 멘치앙 허지올라 부야오 멘치앙 허지올라 약을 억지로 먹지 마세요 부야오 멘치앙 치야올라 부야오 멘치앙 치야올라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지 마 부샹 쪼어 지옥 비에 멘치앙 라 부샹 쪼어 지옥 비에 멘치앙 라 부샹 쪼어 지옥 비에 멘치앙 라 쪼어 지옥 비에 멘침내 okay so 예 5 5 으 et